4강 들어갑니다 757조 그래서 취득가격 원가라 그러죠 자 두번째 2번 자 3번입니다 자 취득에 관한 쟁송으로 소유권 확보에 소송비용 화해비용 취득원가가 5억 이다 소송비용이 1억 이다 그럼 더해서 취득가액이 6억이 되겠죠 취득과 관련된 소송 화해비용 10억 그러면 양도차액이 4억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3번 화해비용으로 그 지출한 연도에 소송비용 화해비용이 1억 들어갔다면 취득가액은 6억이 됩니다 합쳐서 그런데 각 소득금액 이 각 소득금액이 사업소득이에요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양도소득은 이렇게 계산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업소득이야 사업자야 이자가 그래서 1억 중에서 일부를 먼저 공제를 받습니다 어떻게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산입된 금액 겉 7천을 먼저 공제받아 그래서 1억을 공제받아야죠 양도서에서는 그러나 사업소득에서 일부 1억의 일부 7천만 원을 사업에서 먼저 공제받았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필요경비에 산입된 거를 제외한 금액 그럼 7천은 양도가액에서 공제 못 받죠? 그럼 어디서 공제를 해야 돼? 여기에서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3천 그럼 양도차익은 4억 7천으로 올라가겠죠? 양도차익은 그래서 딱 두 가지에 출제되는 거 자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못하죠? 이중공제 받지 말아라 그럼 7천을 어디에서 공제하라? 취득 가격에서 공제하라 취득가액에서 그럼 7천을 그러면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6억 3천이 되겠죠 그래서 양도차익은 4억 7천 자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못해요 그냥 놔두면 이중공제 그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라 그럼 취득가액은 3억 3천이 됩니다 그다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7천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안해줘요 여기서 공제받았으니까 제외한 금액 이 3천이 제외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다고요 자 4번도 똑같아요 원리가 감가상각비 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비 비용 처리하죠? 무슨 소득? 사업소득 그럼 사업소득 나왔잖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 7천원 그럼 7천원은 7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안하고 어디에서 공제한다? 7천원 취득가액에서 공제를 안다 그냥 놔두면 1억 이중공제잖아요 그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취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면 안돼요 언제나 출제되는 것 그다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뭐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안하고 이중공제니까 취득가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7천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3번 4번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 제외한 금액은 제외한 금액 6억 3천이죠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하고 제외한 금액 4번은 뭐다?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여기서 공제를 받았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7천 어디에서 공제하라? 취득금액에서 공제하라 그 뜻이네요 자 자본적 지출액 자 자본적 지출액은 뭐다? 가치 증가 내용연수 연장 가치가 증가되는 것 수익적 지출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취득금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한다 또 나왔다 3번 각소득금액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 제외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4번 이런 거 다 공제를 해주고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다 공제를 해줍니다 장애물 철거 비용 자 그 다음 양도비용 자 1번 이런 게 양도비용 소개비 3번 명도비용 다 공제를 해 중요한 거는 4번이네요 부동산 취득시 인도의무를 자 법령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팔았다 그럼 매각차손 공제를 해주죠 근데 누구에게 팔아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팔면은 꼼수를 부리잖아 매각차손을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에 생기고 발생한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외의자 한도 없이 그러면 틀리죠 금융기관에 팔아서 50만원 손해놨어 그럼 이거 공제해 주잖아요 근데 사채업자야 150 손해놨어 그럼 이럴 때는 150을 받는게 아니라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팔았다고 가정해서 50만원을 공제합니다 한도 없이 그러면 안 돼요 한도 있다 한도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데 중요한거는 세가지에요 세가지가 뭐가 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된거는 7천 양도가에게서 공제를 안하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취득가에게서 공제합니다 취득가에 그럼 3천만원이 뭐야 필요경비에 산입된거를 뭐다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 얼마야 3천 이해를 양도가에게서 공제한다 이것만 주의하면 된다구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출제 거의 안됩니다 자 759쪽 자 4번 기준시가 추계한거죠 기준시가 그럼 1번 기준시가에 대한 양도차이 그럼 양도 당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잡아서 동일기준 취득가액도 뭘로 기준시가 그럼 이거는 실거래가액이 아니잖아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공식이 뭐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자산별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 그럼 밑에 토지건물은 등기되면 3% 미등기도 해줍니다 0.3% 그리고 이용권리는 7% 나머지는 1% 토지건물은 3% 미등기도 해줘요 10분의 1만큼 0.3% 자 그 다음 용어정미 자 기준시가 자 기준시가는 정부 결정가액이죠 자 토지는 기준시가가 뭐다 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 그 다음 지정지역에 있는 토지는 땅값을 올려야 돼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의 동그라미 배율을 곱하면 땅값이 올라가 투기지역은 그리고 주택은 단독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은 공동주택가액이 기준시가다 그럼 일반 건물은 누가 만들어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안 가액 그 다음 지정지역 지정지역이에요 오피텔 상업용 건물은 건물 따로 땅 따로 안 만들어 포인트가 뭐다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괄 합쳐서 산정고시합니다 일괄 뭐를 물어볼 때 지정지역 오피텔 상업용 건물 그 다음 취득권리는 대표적으로 뭐다 분양권 분양권은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에다가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요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칩니다 이게 분양권 취득권리의 기준시가다 그리고 지상권 등은 이용권리는 상속세 증여세법을 준용해서 평가한 가액 이게 기준시가라고 어렵게 나왔을 때는 박스를 물어보죠 수용당했다 경매당했다 기준시가 특례 다음 어느 하나에 당하는 가액이 토지 또는 기준 건물의 기준시가보다 나아죠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어디에서 차감한다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번 1번만 알면 되잖아요 협의 매수 수용당했어 그러면 보상금액 보다 보상금액이 나오죠 적은 경우 그 다음 2번 공매 또는 강제 경매 당하잖아 그럼 공매가격 경락가액이다 1번 수용당했다 그럼 보상금액이 있죠 보상금액이 5억 이야 근데 기준시가가 4억 이야 그럼 양도세는 기준시가로 구해야 돼 차액이 얼마야 차액이 1억 이거를 어디서 뺀다 보상금액에서 뺀다 빼서 얼마가 기준시가다 4억 이해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이 뭐다 보상금액 또는 공경매가액 경락가액이죠 기준시가보다 낮아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이 토지 건물 기준시가 보다 나죠 그래서 기준시가 보다 낫다고요 그 차액을 기준시가에서 차감한다 다시 설명하죠 자 보상금액 격락금액 격락가액 자 반대로 설명했네요 4억이야 근데 정부가 결정한 가액이 5억이야 자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언어 하당하는 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아 기준시가 보다 낮아 기준시가는 5억이고 이게 낮아 그럼 낮아요 그럼 차액은 뭐다 1억 1억을 어디에서 차감한다 기준시가에서 차감한다 그래서 4억이 기준시가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1번이 적은 경우야 기준시가가 큰 경우 그래서 어디에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뭐가 된다 4억이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뭐다 수용당하면 뭐다 보상금액이 뭐다 양도가액이다 경매당하면 뭐다 경락가액이 양도가액이다 그래서 둘이 다를 때는 뭐다 차감한다 어디에서 기준시가에서 차감해서 4억 즉 보상금액 경락가액이 양도가액으로 가겠다는 뜻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차이 끝났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양도차이 나왔어요 어떻게 구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하고 추계할 때는 추계결정가액으로 구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다 물가상승분을 빼주는 게 뭐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러면 실질소득이 나오죠 실질소득을 세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양도소득금액 이게 번거야 실질소득 그럼 실질소득을 벌기위해서 기본 비용이 들어가죠 뭐를 빼야돼 양도 소득 기본공제를 빼야됩니다 250만원 그러면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자 그럼 이번에 필수로 알아야 될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공식이 다르다나 장기보유는 차익에서 뺀다 기본공제 250은 소득금액에서 빼는 거예요 자 761쪽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적공제입니다 물건보고 자 몇 년 보유하듯 3년 이상 보유 토지 건물 딱 세 가지만 해줘 조합원 입주권 단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원조합원만 해줘요 승계조합원은 안해준다 토건조 3년 보유 믿은게 안해줘 그리고 뭐다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은 원칙이 안해준다 투기목적 그럼 공제금액은 어디에다 곱한다 양도 차익 가액하면 큰일나요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 여기서 중요한 공제율은 연 2% 짜리가 있고 연 보유기간에 따라 4%를 곱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은 연 2% 그러니까 최저 6%에서 최대 30% 30%까지가 한도입니다 요렇게 일반적인 거 자 그래서 양도 차익이다 보유기간별 공제율 단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만 해줘 그럼 3년 보유는 어디까지 따지는 거야 관리처분 인가 또는 사업시행 인가일 전 즉 토지 건물에 한해서 전까지 3년 보유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1세대 1주택이다 고가주택이에요 12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은 필수가 뭐다 3년 보유해야 돼 필수야 그리고 몇 년 2년 실거주 했다면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보유기간별 4% 거주기간별 4%입니다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3년 보유하면 12% 2년 거주하면 이사는 8% 8% 그러면 최저 몇%가 나온다 20% 최저 근데 3년 보유가 아니라 10년 보유했어 2년 거주가 아니라 10년 거주했어 그럼 1년에 4%죠 그럼 40% 여기도 40% 합치면 뭐다 80%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최저 20% 한도가 80%입니다 그럼 나머지 1주택을 뺀 나머지 일반 재산 일반은 연 2%에서 최저 6% 한도 30% 이에요 근데 1세대 1주택자가 비거주자야 또는 2년 거주를 안 했어 그럼 2년 거주를 안 하면 2회로 가는 게 아니라 비거주자가 팔거나 2년 거주를 안 했을 때는 위로 올라갑니다 6에서 3% 30% 그래서 밑에 2년 이상 거주 하나여 거주기간별 4%를 적용하며 2년 거주를 못 했어 그러면 일반적인 공제율을 적용한다 또는 비거주자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최저 6% 한도 30% 상가다 3년 보유하면 6% 상가 10년 보유하면 20% 30년 보유하면 한도 30% 이에요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다음 적용방법 자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물건별로 어떻게 공제한다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공제를 해준다 자산별로 각각 소득별 하면 안 돼요 각각 그리고 두 번째 비과세 요구를 충족한 고가주택조합원 입주권도 어떻게 한다 12억 빼고 12억 빼고 그래서 초과분만 장특공제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12억 빼고 그럼 12억 초과분이 나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국외 건은 안 해줘 물가상승분 국내 것만 해줍니다 이게 장특공제야 자 기본공제 인척공제 왜 인척공제야 공동소유한 자는 뭐다 공동소유한 자는 각각 250을 해줘 그러니까 인척공제야 부부간의 공동재산이다 그럼 개인별로 250 해줍니다 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다 해줘 딱 장특공제 안 해주는 거는 미등기는 안 해줘 나머지는 세줍니다 그래서 공제금액은 일정액을 공제하되 소득별로 구분합니다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소득 그래서 소득별로 각각 연 250을 공제해요 그리고 여러 개 자산을 양도하더라도 계속 해주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연 250 뒤에 건 안 해줘 그리고 밑에는 뭐다 감면대상 비감면대상이 섞여있어 그럴 때는 뭐를 먼저 공제한다 감면소독 왜 왜 왜 비감면대상에서 먼저 공제해야 돼 순서대로 국외건은 국외건은 적용해요 그리고 국외건은 공제해줍니다 단 파생상품과 주식은 국내외 합산해서 계산하고 의미가 없어요 자 기본공제 감면받는 게 있고 일반적인 게 있어 그럼 이럴 때는 뭐다 감면은 세금이 없으니까 나중에 공제를 하고 감면소독 왜 일반소득이죠 이해를 먼저 공제하되 순서대로 공제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특공제 기본공제는 무조건 출제에요 그럼 오른쪽이 돼야죠 기본적인 거 박스 별 딱 붙이세요 자 장특공제 기본공제는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줍니다 단 장특공제는 비거주자가 팔 때는 일반적인 거 6에서 30을 적용해요 해줘요 다 공제는 해준다 그리고 공제자 그리고 공제자산은 등기된 세가지만 해줘요 토건 저 오른쪽은 기본공제니까 모든 자산 다 해줍니다 그리고 장기보유는 3년 그러나 기본공제는 3년 불문 무관 그리고 공제배제 미등기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 그리고 하나 저거 어디거 후계 것도 안해줍니다 물가상승분 후계 부동산 안해줘요 그러나 기본공제는 멋 빼고 다해줘 미등기 빼고 다해줘 그리고 공제금액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다르게 2%짜리 4%짜리로 나누어서 자산별로 각각 공제 계속해줍니다 그러나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연 얼마를 한다 250 순서대로 앞에 가면 뒤에거는 안해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잘 정리를 하세요 자 밑에는 뭐가 있어 고가주택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도 12억이 넘어가면 고가조합원 입주권 그럼 세금계산은 어떻게 한다 안분계산한다 12억 빼고 즉 이 얘기는 뭐다 12억을 초과하는 것만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도가액 분에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을 차감하면 12억 초과만 계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2번 일반적인 양도차액에다가 안분계산하는 것을 곱하면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액이 나온다 그 얘기에요 12억 초과부 그 다음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똑같아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다가 12억을 차감한 것 초과부분만 공제가 들어간다 그래서 고가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에 양도차액이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2억을 차감한 것만 공제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본공제는 그런게 없어 연 250 기본공제 일반적인 양도소득 기본공제 순서대로 연 250 안분을 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가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차액이나 장특공제를 개선할때는 12억 차감 공식 양도가액 분에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초과부분만 공제가 들어간다는 뜻이네요 자 그 다음 2번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수고로부터 증여받은 언제나 출제되는거 2월과 세죠 이거는 누구 기준으로 계산한다 징여자 기준 자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도 증여받은 몇 년이내 팔 때 10년 2월 과세 그럼 2월 과세가 뭐에요 취득가액을 증여자껄 적어주는 겁니다 아 가족끼리 팔잖아요 그럼 증여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띄워먹었죠 몇 년이내 팔 때 10년 법이 바뀌었어요 자 넘어가죠 그래서 적용요건 필수에요 필수 1.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수로 증여받은 재산을 수정일로부터 몇 년 10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는 취득가액을 누구 거를 적어라 증여자껄 왜 이 법이 있어 직접 팔면 세금 폭탄맞죠 배우자 직계 중여 대비수 증여 추세가액을 몇 년이내 팔아 10년이내 파면 양도세 줄어 들잖아 그래서 양도세 못 뛰어먹게끔 누구 규준으로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2월 과세다. 외우면 안 돼요. 자, 이 부분 이 부분 갑 을 병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양도를 합니다. 몇 년이네? 10년이네. 5년 하면 큰일 나요. 갑을 뭐라 그래요? 증여자. 을을 뭐라 그래요? 수중자. 이렇게 자, 갑은 1억에 취득했어. 1억 누구랑 하는 거야? 배우자 직계 좀비 속관. 증여를 합니다. 그럼 이해가 예를 들어서 배우자야. 그럼 증여를 해. 그럼 증여 취득가액을 법에 의해서 만들어야죠? 그럼 증여 취득가액을 법에 의해서 평가하니까 3억이야. 이거를 10억에 8억.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야? 10억.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럼 취득가액이 3억이죠. 그런데 몇 년 이내에 팔 때 10년 이내에 팔 때는 2월 과세한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얼마로 적어준다? 1억. 그래서 2월 과세는 왜 만들었어? 가족을 통해서 증여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 띄워 먹었죠? 못 띄워 먹게끔 10년 이내에 팔 때는 2월 과세한다. 1억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양도세 못 띄워 먹게끔 얼마를 적어? 1억. 그 대신 보유기간을 늘려줘요. 보유기간 몇 개? 두 가지.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따질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리고 세율 따질 때는 누구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합니다. 그다 취득가액은 낮춰주고 보유기간은 늘려주는 게 2월 과세예요. 세 개. 이게 필수다. 자, 그 다음 수중자는 무슨 세금 내?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를 납부할 수도 있죠. 6억이 넘어가면 증여세 납부했다. 가정. 양도세도 내야잖아. 그럼 둘 다 과세하면 이중과세야. 그래서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한다?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양도차익을 한 노로. 그래서 양도세만 걷겠다. 이거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뜻은 뭐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주겠다. 그럼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야? 납세무자는 수중자야. 이 증여자는 세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증여자 기준으로 세 가지를 계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는 뭐다?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세금은 수중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10개 나왔을 때는 이거 물어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섯 개. 이거 10개 나왔을 때는 여섯 개. 2월 과세 왜 만들었어? 가족에게 증여한 후 증여추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 떼어먹었지?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팔 때는 취득가액을 증여자껄 적는다. 그 대신 보유기간을 늘려줘. 어떻게?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 그리고 세 가지. 딱 필요경비 증여세 안 돌려줍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줘. 납세무자는 수중자. 둘 사이는 연대의 납세무가 없다. 이게 2월 과세 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2월 과세 쉽게 나왔을 때 그래서 다음 코스에는 어렵게 나왔을 때를 이제 알아야죠.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